지난아 이야기 이번 의뢰를 성공시켜주신다면 원래 의뢰 대금에서 1.5배 더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1.5배? 원래 대금은 얼만데 2천에 1.5배에서 3천이 되겠네요 어 가자 그럼 자 불던이하고 다녀와 뭐 둘이서 눈에 띄면 안돼 제일 적으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원들만 투입한다 이 자동차 맞아? 아 귀찮아 아 진짜 야 이 녀석 믿어도 되는 거 맞지? 믿어도 돼 걱정마 태정이 말했잖아 나랑 저 녀석만 투입하는 이유가 뭐야? 난 딱히 도움도 안 될 테고 저 녀석도 불던이를 무시하는 거냐?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저 녀석 저렇게 보여도 확실히 도움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? 응? 꿈을 버리지 말고 빨리 가라고 아 알겠어 가면 되잖아 야 따라와 아 목말라 아무리 봐도 못 믿겠는데 너네 앞에 있는 자동차 그 안에 바이오텍 들어있어 일단 타 아 어 야 빨리 타 아 졸려 뭐?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와? 지금 그 차 네비를 해킹해서 목적지 경로를 찍어놨어 어 어 보여 그 목적지를 따라서 운전해 가면 돼 야 일어나봐 내가 운전되네 바꾸자 신입 뭐? 조수석에서 잘 거야 졸려 그래도 임무잖아 하고자 하는 진심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흠 야 귓구멍 막혔냐? 아니 뭐 하러 온 거야 너 알면서 왜 물어 임무 아니 아 됐다 됐어 너희들은 믿으려한 내 잘못이지 믿는 건 네 맘이지 어쨌든 임무 끝나면 깨워라 아 짜증나 일단 일어나 임무야 임무 그러다가 돈 못 받는다 아 그건 좀 뭐야 목적지가 왜 이렇게 멀어 멀어도 H구역만 벗어나면 습격당할 위험은 없어 일단 벗어나는 걸 목표로 잡고 가자 진입 잘해보라고 위험해지면 우리가 도우러 갈 테니까 아 아 벌써 막막하다 흠 흠 흠 흠 흠 통행 에? 저희 전멸지에 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몇 명이지 탈탄 중앙으로 하게 됩니다 하 통행위원은 아니요 못 받았습니다 에? 뭐 돈 될 만한 거 있냐 귀염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어허 기업이라 비싸게 팔리겠네 아하하 저희끼리 처리하러 갈까요? 아니 네 나도 간다 어 주머니까지 가시라니 그러지 않으셔도 기업의 물건을 옮기는 녀석들이라면 보통 녀석들이 아닐 거다 어 이번 기회로 하스패드 안에서 내 이름을 떨치겠어 가자 야자 으아 으아 생각보다 위험하지는 않네 흠 흠 어 야 졸음운전하지마 안해 하 네비에 찍힌 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? 어 근데 왜 어? 야 잠깐만 아무리 봐도 아닌 거 같은데 죽을라 어 어 죽여 어 당장 거기서 나와 빨리 불선 밟아 아 젠장 아무래도 네비가 해킹되었던 모양이야 빨리 거기서 벗어나 아 귀찮아 죽겠네 응? 어 Class 위로 더발바트 하 조트노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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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가 근데 진짜 괜찮겠어? 응? 뭐가 불더니의 사격실력은 믿지만 신참이랑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대장? 그... 난 좀 내려놓고 깊은 생각이 있으신 거겠지 뭐 그지 대장? 흠... 깊은 생각이랄 건 없다 어? 그럼... 애초부터 그 둘을 붙여둔 이유가 있어 이유? 너희들은 불더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? 어... 잔다? 조금 멍하다? 그런 거 빼고는 잘 모르지 얼마 전까지 그 녀석도 신참이었으니까 흠... 그치? 그래서 뭘 알고 있는데 대장은? 우리 언더스탈들에게는 다 각자 인간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재능들이 남아있지 아... 인간 시절의 재능? 전화도 말해줬었지 아무리 위급한 상황과 위기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냉철함과 뛰어난 기억력 그게 불더니의 재능이야 흠... 둘은 반드시 성공할 거다 내 예상은 쉽게 빗나가지 않잖아? 그렇긴 하지 대장의 판단은 언제라 옳았으니까 그건 인정?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걸 대장은 항상 생각해내잖아 흐흐... 고맙네! 그런 뜨거워지는 칭찬 흐흐흐... 흐흐흐... 어쨌든 난 믿어 그 신찬 둔 녀석들을 꼭 해낼 거라는 걸 더발받아! 따라잡히겠다고! 갓고 있어... 흐흐흐... 아씨 이러다가 우리 죽는다고! 신참 뭐! 잠깐 핸들 잡아 봐 뭐? 방법에라도 있는 거야? 얼른 어! 어! 으윽 최대한 전속력으로 달려 알겠어? 뭐 어떻게 하려고! 빨리 와야 돼 네비 바꿨으니까 잘 보고 하하 EMP 공격이다 받아 어 이런 망했네 화이팅 젠장 그대로 앞으로 쭉 돌다가 두번째 찻길에서 반대차선으로 돌려 뭐? 반대차선 아니 어떻게 하는데 기억 그걸 다 기억한다고 모든 길을 어 그러니까 운전만 해 어 알겠어 오퍼레이션 어 야 움직이는 차에서 저격을 어떻게 하려고 난 해 저녁들 너랑은 웃고 질림이야 죽여봐라 쏴버려 쏴버려 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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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아 흐아 이걸 진짜 맞춰버린다고 하하하하 마지막 한대 어어엇 어어엇 미치 흥구리다 임마들아 아 이런 이제 어떡해 길이 없어 옆으로 틀어 뭐? 옆으로 틀라고 절벽이잖아 그냥 틀어 아이씨 알았어 으아 integral 아이씨 설ubs 아래 어어엇 아무 Kings 아래 그림 아래 아래 дов